그녀의 가방 안은 어떤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까 너무 궁금해 난 어지러진 그 방엔 어떤 사연들이 묻어 있을까 너무 알고 싶다 바닥엔 유리커피 재질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밟혀 사랑해 죽을 듯이 될지도 모르고 다가갔다가 잡혀 불변하는 맘은 발목을 잡아 그녀를 묻거나 내 책임을 긋는 약점을 잡아 그녀를 두고 달아나 왔어 왔어 멀리도 왔어 왔어 더 멈춰야 했어 했어 떠나야만 했어 짐을 싸기로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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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챙기나 했어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날 데리고 갔어 그녀의 가방 안은 어떤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까 너무 궁금해 난 어지러진 그 방엔 어떤 사연들이 묻어 있을까 너무 알고 싶다 멀찍이 떨어졌음 바라보니 꽤나 영화 같은 그림인데 더 가까이 다가와 겪어보니 왜 난 주연히 것을 피우네 스크린 속 까무지도 볼 수 없는 색깔 잠깐 눈을 감아 그녀도 눈을 감아 차가운 바닥에 앉아 마주한 맛없는 밥상에 박차고 나가고팠어 박차도 그러지 못했어 빠져도 이곳에 남지 않는다면 돌아올 그녀가 불쌍해 난 좋아서 엄마의 가방 안엔 어떤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까 너무 궁금해 난 어지러진 그 방엔 어떤 사연들이 묻어 있을까 너무 알기 싫다